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오랫동안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세운 지 3년 만에 서울시가 신이문역 일대 주택가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신이문역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장맛대는 상습 침수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계획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이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서울시 지정고시에 따르면 현재 7층 이하 주거지역인 이문동 168-1번지 일대는 용적률 435%를 적용받아 31층 높이 규모의 공동주택 7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택 공급 계획에는 전체 990세대 가운데 426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대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신설되고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잡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문 휘경 재정비 사업과 함께 이 일대 개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신이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등 토지실 소유자와 주민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btv뉴스 김진주입니다.